HD 언대 오일뱅크가 친환경 바이오 원료 구매 계약을 잇따라 체결해 바이오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HD 언대 오일뱅크는 코린도 그룹, LX 인터내셔널과 각각 연간 4만 톤, 총 8만 톤 가량의 PFAD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을 밝혔습니다. PFAD는 파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산도가 높아 전 세계 소수의 바이오디젤 공장에서만 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말 연산 13만 톤 규모의 바이오디젤 공장 상업 가동을 앞둔 HD 언대 오일뱅크는 이번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바이오 원료 공급망을 확보했습니다. HD 언대 오일뱅크는 PFAD 외에도 사용하고 버려지는 식용유를 재활용해 바이오디젤 공장의 원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HD 언대 오일뱅크와 코린도 그룹은 바이오 원료 공급뿐 아니라 목재, 가공 부산물인 우드펠릿 등의 바이오매스를 활용하고 산림 조성 사업을 통한 탄소 저감 방안에도 협력합니다. 한편 HD 언대 오일뱅크는 2025년 이후에는 연산 50만 톤 내외의 바이오 항공유 제조 공장을 완공할 예정입니다.